와 뭐야 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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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지? 아니, 선호가 돼야 안 돼 돼져, 아이 이게 왜 안 돼? 돼져, 아이 이게 왜 안 돼? 너 되는 거 맞지? 여기 에이스! 팬이에요 저 팬이에요 근데 비중량이 있잖아 자, 우리의 히든 카드 오오! 오, 유연해, 유연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뮬레이션, 시뮬레이션 오, 시뮬레이션 와 이야, 역시 이게 리듬감 있게 가야 되거든요? 오케이! 어, 리듬 즐기면서 가 리듬 타면서 오! 매달리긴 해, 매달리긴 해 타면서 오, 매달리긴 해 오, 매달렸어 오! 오, 매달렸어 이거 왜 매달렸어? 매달리고 있어야 돼 오케이, 느낌 바르게 하하, 하하 윽, 매달려 akap! 야, 이거 뭐야? ничего 뭐야? 이상한 소리났어 백! 이거 아무도 안 돼. 될 수가 없어. 머리 조심해라. 다 벗겨진다. 아 근데 이건 안 될 것 같아. 어 호텔이 오늘 에이스야. 한 번에 점프 확 하면 안 되나? 아 매달리기도 힘들어. 야 호철이다. 와 매달리기는 한다. 됐어 됐어. 하나 가면 돼 이제 가면. 하나만 더 가면 하나만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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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손으로 오잖아. 그런데 손이 너무 다녉게 잡았어요! 대나마 내가 에이스지! 그치! 동희가 에이스야! 동희야 가자 제발! 그립이 좋다고? 오케이! 오 역시! 됐다! 날려 날려! 날려 날려! 댄싱무신 몸 쓰는 사람이에요! 자 저 한 그래도 딱 중간까지는 가야 돼 중간까지 가야지 자 자 신종 BGM 나오시고요 슈퍼주니어 눈물 맨 자만 빠진 중간까지 가야지 야 이거 한 손을 어떻게 놓냐 야 잠깐만 야 이거 한 손을 어떻게 놓냐 야 잠깐만 잠깐만 야 한 손을 어떻게 놓는 거야 야 이거 야 이거 그 어렸을 때 대박인 거 이렇게 이렇게 오 오 진짜 전두근 하시워라 대박 전두근 하시워라 하시워라 난 이걸 해본 적이 없어 난 나네 와 에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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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선태 오빠 옛날에 드림팀 같은 우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